2024년 8월 30일 대한민국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의 성인가요 및 트로트 장르 순위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순위에서는 가수 손태진이 특히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손태진은 그의 독특하고 감성적인 음악 스타일로 장르 음악 부문에서 높은 순위에 올라 팬들과 새로운 청취자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전통 트로트는 물론 성인가요 장르에서도 꾸준히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감성적이고 깊이 있는 가사와 멜로디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는 멜론 차트에서의 성적으로 명확히 나타나며 손태진의 음악적 역량과 대중의 호응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단순히 음악적 성공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송 출연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적극적인 팬들과의 소통으로 그의 인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소통은 그의 음악이 단순한 듣는 즐거움을 넘어서 팬들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손태진의 지속적인 차트 성공과 팬들과의 교류는 그가 앞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음악 여정에 많은 이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가운데 손태진은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변화를 통해 더 많은 리스너를 매료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멜론 차트에서의 눈부신 활약은 그가 한국 음악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합니다. 그의 다음 작품과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